이곳만 잡는다 이곳은 잔프다 이곳은 잔프다 윗로루 우와 와 아이고 우와 너무 많이 잡았어 50마리 넘지 50마리도 넘지 빅사이즈 우와 우와 올 때마다 이렇게 많이 잡으니 이거 이 호수가 우리 것 같아요 아 고개에 충분히 들어가겠다 음 그래도 물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안 넣어도 돼 물 좀 넣지 그래도 좀 넣을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거 한 다음에 다시 지푸락을 많이 그걸 많이 가졌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지팍이 저것도 담기도 좋고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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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거기다가 그 비닐을 갖다가 지푸락 그거를 비닐에 넣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 그렇지 한 두개는 남았어 깨끗한거 내가 알기로는 기다려라 그거를 지푸락으로 넣으면 안되나요 그거를 지푸락으로 넣으면 안되나요 전체를 우와 아이치 크으 한 원인 아니야 원피트 되겠다 이게 일로 안들어가겠다 네 그러면 이거는 놔둔 다음에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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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 뚫리는게 아니라 구멍 뚫린건 아니고 저기 적어두죠 저기 으 살았네 이거 라지마우스 배수 라지마우스 입큰 배수 자자자잔 자자잔 다음엔 물을 넣어놔 물을 넣어놔 호수를 쫙 돌리는거에요 깨끗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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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남은건데 두개다 한꺼번에 넣어놔 그렇지 야 오늘 고기를 너무 많이 넣어놨다 어머 하여튼 완전히 어부같은 애 고기장사같은 애 미국에 와서 이따가서 팔아야죠 오늘의 저녁거리 아니 오늘 여행와가지고 충분히 진부탁했네 고기장사 아 아 하 아 흥 흥 흥 홈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어휴 지금 직후겠는데 묵직해 터져도 거기서 터지게 터지지 않을 것 같지 뭐 좀 덤보는 나 사걱대기 넓은 호소가 있다는게 참 좋은곳이네요.